실무책임자 정병왕 전임실장 명태입니다 명태 정년퇴직이 아니고 이렇게 중차대한 여러분들 사회현안과 관련해가지고 실무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한 최고 책임자가 그냥 그만둬버린 겁니다. 출행랑을 찾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언참께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 자기가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처리한 사회현안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데 못하겠다고 사표던지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 출행랑을 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병왕 전임실장이 퇴직을 한 겁니다. 타이밍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겁니다. 정병왕 전임실장이 명태를 하고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시장이 임명이 됐다. 아니 의료기획을 하다 말고 어딜 도망가는 겁니까? 반차 교수 고발하고 막말 의협 해체하고 개원이 여러분들 위협하고 그런 발언을 수시로 하던 전임실장님께서 왜 중간에 맹예퇴직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신동석 신경과 외과 신경과 여러분 의사분이 올린 글인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네. 문제가 수습이 된 다음에 나가든지 지금 중간에 그냥 나가? 찔린다는 이야기구나.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는 본인이 왕창 여러분들 그냥 덮어 써가지고 연금이든 뭐든 다 날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본인이야 맹예퇴직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으니까. 그러나 누가 여러분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책임을 맹폐하기 위해서 아이고 내 연금이나 건재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중간에 나가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양반입니다. 저도 박민수 씨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박민수 차관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악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직제상 여러분들 사민자 같아요. 직제상 여기 보시게 되면 실장이 사민자 같습니다. 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분들은 다 기억을 안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들 개운이보다 사법 리스크가 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반차 휴진도 처벌 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까지 뭘 해왔습니까? 툭하면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진로유지명령, 사직수리검지명령, 매너처분경고명령, 반차휴진명령 이렇게 금박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 집단에 대해서 윤 정부가 처리하고 대하는 방식을 보면 천상 특수동 검상이 여러분들 밀폐된 공간 안에서 피의자 다룬 식으로 다룬 겁니다. 얼마나 이 양반들이 여러분들 속이 상하고 이런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나는 글을 쓰고 온 오랜 작가생활을 했기 때문에 직접 당해보지 않더라도 그 양반들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오랫동안 받은 겁니다. 반차휴진도 의과대학 교수들이 신청하면 다 여러분들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런 엄포를 놓다가 나가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속이 상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올렸겠냐 이야기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돌격 앞으로 하고 조기용 여름 보건복지부 장관도 돌격 앞으로 하고 박민수 차관님께서도 돌격 앞으로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 전 실장께서 중간에 맹에퇴직을 해버리고 나는 모르겠다. 전부가 다 이러면 깃발두고 다 이러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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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친구가 맨 끝에 따라오는 친구가 이러면 깃발두고 난 집에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막말들 한 겁니다. 휴진 주도하게 되면 의사협회를 그냥 폐쇄해버리겠다 해체해버리겠다. 의사협회가 이런 민간단체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윤정부가 해체하겠다. 얼마나 이걸 보면서 야 너거 진짜 이 나라를 이렇게 끌어가서 되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휴진 주도 의사협회를 향해서 설림복적 위배 시에 해체도 가능하다. 그거를 이 전 실장께서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 강한 기계는 어디 가고 그 여러분들 강력한 용기는 다 어디 가고 중간에 그냥 왜 뺑소니를 치는 겁니까? 개원위에 따라서 진로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글을 올리신 신동석 신경가 개원위께서는 어마어마하게 속이 상했던 겁니다. 개원위에 대해 진로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동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보시면 정병황실장이 오는 6월 30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보건복지부 전 병황실장은 의료사퇴의 원인이 된 의대의 정원 행정실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한 때가 6월 말까지. 지금 빨리 도망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계속 가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완전히 덮어 써 가지고 그래가 여러분들 연금이든 이런 데 다 타격을 맡으면 노후도 힘들 테니까 얼른 빠져 도망가는 겁니다. 난 도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청와대 보건비서관 선임 행정관 훤히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뺑소니 쳤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청문회를 보신 신동석 신경과 개헌이께서는 복지부 청문회의 의미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자기 이속을 차리는데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국민의 대표랍시고 중재역을 자처하며 고위공무원을 관역처럼 세워놓고 비난과 훈계를 늘어놓는 자들 속에는 권력투쟁의 악의 다툼을 넘어서 개인의 원안을 공론화하여 하풀이를 하거나 난데없이 지역의대 신설을 들고 나와 억지를 부리는 자들까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와중에 목표를 정확히 조준하여 사격하는 원샷 원킬러 스나이퍼가 한 명 있었으나 우리는 노예제도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노예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21세기의 노예제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냐 이야기 이번에 어차피 다 드러났으니까 전공의 문제 해결하고 필수 의료 문제 다 해결해 가지고 그래서 문제 해결하게 되면 이번에 이 소동을 일으킨 데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좋은 계기로 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의과대학 정원조정의 최고실무책위기장인 전 병황실장이 6월 30일 날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제 눈에는 법적 책임을 뺑소니나 줄행랑 저렁도로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신동석 신경과 계원님께서 이런 복잡한 거 없지 않습니까 헛소리 그만두고 다 필요 없고 2천 명이 명시된 서류 한 장만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조기용 장관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박민수 차관이 내놓을 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2천 명을 정원시키기 위해서 2천 명 근거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과학적 근거가 천공학에서 받았는지 공천안에서 받았는지 하나님한테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 일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처리하냐 이야기죠 다른 거 없는 겁니다 그냥 헛소리 그냥 그만두고 2천 명 어떻게 여러분들 결정했냐 누가 결정했냐 근거가 서류가 있냐 회의록이 있냐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했습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조기용이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그냥 감으로 2천 명 이렇게 결정했냐 썩은 인간들 이런데도 뭐죠 그냥 대통령을 뭐 그냥 빨고 하는 사람들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게 뭡니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면 인간이지 않습니까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고 아무 근거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점지를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뭡니까 그냥 내가 결정했다 네가 어떻게 결정하냐 인간아 나라 일이 뭡니까 그냥 감으로 때려 잡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 일을 하는데 그냥 감으로 사법부에 아무 자료 못 내놓은 건 신문에 난 기사 외에는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를 쳤기 때문에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 책임을 촉구하는 겁니다 합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이번 일에 관여된 사람들은 각 직분에 합당하게 여러분들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 병황실장이 6월 30일 날 그만두는 게 줄행랑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은 누가 줄행랑을 칠 줄 모르죠 약 3분 정도